제가 제일 좋아하는 춤은 블루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블루 제일 좋아하는 영화 명대사는 묻고 떠블루가 또 댓글 언니 블루들이 별로예요 내 마음에 별로라고 댓글을 달면 블루블루하게 배불르게 먹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댕 마카롱 마카쇼시 아닌 마카롱 마카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은 마카로니 치킨은 마카로니 마카마카로니 보드 마카로니 necesario 세 가지 눈이 번쩍있더니 약간 지구젤리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이거 맛이 약간 여러분 지구젤리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. 여러분 이과랍니다. 이 액체 같은 게 핵이고 겉에 감싼 게 이제 지각인 거예요. 또 댓글로 언니 이과가 아니라 언니 왜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? 라고 댓글을 알면 귀엽게 생기 미니 젖병 한번 빨아보겠습니다. 또 댓글 언니 젖병 빨 나이가 아니라 수병 빨 나이 아닌가요? 라고 댓글을 알면 엄마 나 저거 타투 돼요? 나 곰돈이 인형이 넘어나가 곧이버요. 아 원샷 원킥입니다. 일모 여기 막걸리 하나 추가요. 아 추가요림 말고요. 막걸리 추가요. 카톡이 아닌 틱톡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카톡하시옹! 틱톡하시옹! 틱톡하시옹!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부탁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목탁드립니다. 아유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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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잠시 똥 싸겠습니다. 아유허 틱톡 젤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 노래는 여여 내꺼와 이쪽 좀 들어줄게 보이보이 말해줄게 너불러 이 노래 알면 진짜 나랑 친구예요. 진짜. 아 이제 입가심 한번 싹 해줬어요. 지금. 입에 트린트먼트 칠 지금 싹 해줬어요. 요 나를 아까부터 계속 노래 보고 있는 요 기분 나쁜 요 눈깔 젤리를 없애줄게요. 어흥 어흥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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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잼 같은게 들여서 왔잖아요. 근데 딸기잼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지. 지구젤리는 항상 지구살아서 지구젤리에요. 지구젤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. 항상 지구살아야 돼요. 꼭 지구살아야 돼요. 저를 꼭 학생회장으로 찍어주세요. 또 댓글로 언니 얼굴 찌그러졌는데요. 라고 댓글 달면 맛있겠다. 한번 먹을게요. 이걸 먹으면 제가 진짜 지구에 우뚝 선 기분이야. 트롤리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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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팜 누 누나의 롤리 으흥 안에 포도가 들었습니다. 포도야 너가 보고 싶어도 꼭 참을게 진짜 약간 유부초밥 맛나요? 국수젤리 먹어볼게요. 국수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도 국수에요. 국어랑 수학 한국인인데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. 저는 진짜 국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너 한국인 맞냐고 할 정도로 아무쇼 친구를 만나느라 슈슈 여러분 저한테 편지해주세요. 편지라니까 2등병의 편지에요. 집 떠나 열차 타고 녹차 타고 자 여러분 원샷 챌린지 합니다. 원샷 챌린지 이거 다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예요. 여러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참고에요. 여러분들 제가 찾게요. 아 이거 다 먹다가 탈수 현상 올 거 같아. 아 지금 철수 찾아야 돼요. 지금 아 아 제가 여러분 그 주사기 먹방을 했잖아요. 그때 제가 진짜 두통이 깨질듯이 아프고 이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그렇다더라고요.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대요. 이게 물 중독에 의해서.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번뜩 차리고서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랑 여러분 사귀고 싶었겠지만 자 거둘 할게요. 주사기 먹방을 건강을 생각해서 몸을 사려서 몸을 오려서 몸을 육려서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반잔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드릴게요. 시어스 피어스 바랄게 먹어있어. 한여름밤에 꿇었다. 뭔가 변도 보면 변도 파란색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. 귀엽게 머리 묶어봤는데 어때요? 귀엽게 머리 묶어봤는데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수영장 가고 싶다. 수영장 못 간지가 진짜 2년이 다 됐는데 2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과 나는 2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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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